부산 수영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축하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신총회장 김성봉 목사는 수영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교단과 지역의 역사적인 흔적을 남긴 교회라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행사에서 수영구 주민 100명을 위한 감사 선물이 전달됐으며 수영교회 성도 100명으로 이뤄진 페스티벌 콰이어와 테너 곽성석, 소프라노 석영숙 등이 출연한 음악회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다져놓았던 믿음의 털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저와 우리 또 구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진려갈 것입니다. 수영교회는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사진전과 기념집회 등 올 한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